아발론의 군주님 아발론에는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하오. 그대같은 애송이는 인정할 수 없어! 이젠 나, 북부의 황금사자 오스월드가 그 왕좌의 주인이 되겠다! 백작 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과욕은 화를 부르는 법. 기사단, 적당히 상대해줘라. 흥미를 가져오도록. 하아, 손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는데, 잘 왔다. 오스월드 백작! 반역은 용서할 수 없는 중재입니다. 내가 직접 지휘하지. 대열을 갖춰라. 프람, 붉은 폭식의 병사를 먼저 공격해라. 사망의 각양으로 본부의 피카코를 얻어였습니다. 수빈이 지휘하여 부정행이 세력으로 아리오아가 점점 위치할 수 없는 역할을 위해 단자로 곧 사망하기 수빈을 원합니다. 으악! 으악! 뮤! 넓은 범위를 공격해서 쓰러지지 않은 적들을 신속하게 제압해라. 흥! 흥! 스텔라! 버스트! 아무래도 우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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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들의 수준이 제법이군. 하지만 왕국 최고의 거로는 요한이의 적은 정보선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이의 적은 정보선을 찾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의 적은 정보선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니, 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월드 아련실이 더럽혀지면 곤란하니 나가서 알겠습니다 실력을 보여라! 으으짜 곧 백장님께서 증원을 이끌고 도착하실 거다 조금만 더 버... 버티긴 뭘 버텨 우리 성인데 적대 생명체의 다수 탐지 아군의 체력 회복을 건의드립니다 플라네타레온 개방 하나,둘,셋,넷 류익의 힘을 베퍼벅 아,안 돼 베... 아,우리 성에 그런거 없어 다들 속어넘어갔구만 일단 적의 증원이 오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하죠 하하! 어떠냐! 이 몸이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정의병들이다! 이..이건 좀 많은데... 나이스 내 뱀와 뱀는 것 같지만 맛있습니다. 기사단, 총 공격! 요한, 감옥의 방비를 적당히 허술하게 해라. 탈출할 수 있게끔 말입니까? 그렇지. 백작이 가진 모든 병력을 잃었으니 마땅히 공무자에게로 향할 것이다. 한 번에 몰아넣고 정리하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좋은 추적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계획대로군. 추적은? 타로코, 곧바로 리벨룽겐 대산림으로 향했다 합니다. 추적대를 편성할까요? 소수정의가 필요할테니 기사단을 소집해라. 그리고 내가 직접 출정하지. 루이는 섬 내에서 행정관리와 정무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는 유니버스의 기록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로드의 건강 매우 양호. 복귀 후 유니버스와의 동기화를 요청합니다. 내정은 염려 마십시오. 아참. 샬롯양이 파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니 데려가시죠. 샬롯이? 적절한 타이밍에 돌아왔군. 우와. 다들 모여계셨네요. 알아서 찾아오는군. 배지의 정령사 샬롯. 아카데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음. 그동안 아카데미에서 왕성으로 날아온 기물 파손 청구서를 통해 그대가 건강히 지내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래도 열심히 근무해.. 마침 반란 진압에 기사급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잘 돌아올군 샬롯. 어? 정말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호! 너무 좋아요! 실내 근무 반대! 누군가를 끝장낸다는 건데.. 저렇게 좋아할 일인가? 하하하하. 어쨌든 외부 활동이니까요. 일단, 제대로 복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양, 이쪽으로.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기사다. 저, 최선을 다해 로드를 도울게요. 저, 최선을 다해 로드를 도울게요. 자, 모두 위치로. 출정한다. 저, 최선을 다해 로드를 도울게요. 1, 2, 1, 1, 1, 2,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풍이 아니라 출정입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샬롯 맨날 아카데미 안에서 연구만 이렇게 울창한 숲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건 아니다만 로드! 근데 여기는 수인 도적단의 소굴이잖아 오스월드인지 뭔가 아는 녀석이 우사할까? 흠 오스월드와 도적단 사이에는 모중에 그의 영지는 대삼림에 인접한 북방임에도 불구하고 로드의 말씀이 옳습니다. 추적군의 말에 따르면 오스월드 백작은 탈옥하자마자 직선 경로로 이곳을 향했다고 하더군요 에헤헤 난 머리가 좋지 않으니 잘 모... 어쨌든 싸움이 있으... 다치더라도 회복은 걱정 마세요 하... 아카데미에서 이상한 것만 배워왔군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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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얘기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